안녕하세요. okgsp의 홍란입니다. 캐논이라고 하구요. 클라우드 서브를 이용한 모바일 웹이러시스 로그 룸을 같이 볼텐데요. 제일 먼저 접속할 주소는 ucloudbiz.com입니다. ucloudbiz.com으로 접속을 하셔도 되구요. 여기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조금 독특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슬라이더 쉐어에 보시면 여기 다시 페이지에 클라우드 서비스 가입실을 잘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회원 가입은 당연히 해야 되구요. 그리고 가입하자마자 서비스를 쓸 수 있는게 아니라 서비스 상품 청약을 해야 됩니다. 페이지 클라우드 쪽에 좀 독특한 프로세스구요. 결제 방식 선택을 하게 되는데 vm 첫달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청약을 승인하는 안내 메일이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버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버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리고 공인 IP를 생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면 무료로 지원이 되구요. 추가할 때마다 한 달에 한 5천원 정도 그렇게 비용이 나갑니다. 포트 포워딩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생성한 인스턴스 하고 그 다음에 웹으로 공개되는 포트를 연결을 시켜서 그쪽 포트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버 인스턴스를 접속하게 되죠. 그리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싱이 어떤건지 그 다음에 보아 테스트가 어떤건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일이 발송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서버를 이제 그 여기에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하고 로그인 시 아이디로 접속하는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시 사용하게 될 이메일. 여러분 배틀렛 좋아하시죠? 여기로 하시는 분 많죠. 배틀렛 같은 경우 이메일로 로그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클라우드로 서버도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비밀번호 있구요. 그 다음에 텍스트 뭐 기계야 아니야 이렇게 검색하는거죠. 요거를 통해서 이미지로 자동 가입 방지 이미지 글씨를 입력해주고요. 이제 서비스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메일이 왔구요. 그 다음에 메일이 오면 이제 그 메일을 통해가지고 어 가입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하고 나서 이제 상품 청약을 하러 갑니다. 여기 상품 청약하러 가서 유클라우드 서버가 맨 위에 있죠. 뭐 CDN 서비스 DB 스토리지 파스 VDI 백업 이렇게 유클라우드 엔진도 추가가 됐고요. 계속해서 이 서비스 상품들이 계속 늘어났는데 각각 청약을 해서 음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유클라우드 유클라우드 서버 청약을 신청을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에 있는 상품 청약을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유클라우드 청약 단계가 보이죠. 약관동의 정보 입력 결제정보 입력 신청하기 완료 여기서 약관에 대인이나 대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 이렇게 정보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되고 그리고 주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선전화번호 부산전화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정보 입력을 합니다. 신용카드 정보가 있구요. 전화요금 합산이 있고 KT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자동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선택을 하시고 신용카드로 이렇게 해도 되구요. 그 다음에 이 결제정보 입력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서비스 신청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면 안내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완료가 됐다고 그러면 그 완료가 된 그거를 회원가입 축하 메일이 오고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청약 안내 메일이 오구요. 그리고 나면 이제 상품 청약을 마치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터 서버를 서버를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트래픽이 그 버추얼 머신당 50기가 까지는 월 50기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기가 정도에요. 하루에 30일이니까 1.5기가 정도는 무료 트래픽으로 사용이 되구요. 그래서 월 사용량이 50기가를 초과하게 되면 이렇게 50기가 에서 5테라 까지는 구간별로 그 가격이 이렇게 매겨지죠. 5테라에서 10테라 그 다음에 10테라에서 30테라 30테라에서 이상 이렇게 100원 90원 80원 70원 해가지고 예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뭐 굉장히 서비스가 잘 됐을 때 그때 고민하셔도 될 겁니다. 처음에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트래픽이 월 50기가 넘기기가 예 진행할 테니까요. 일단은 요렇게 되구요. 음 그리고 어 디스크 추가하는 거랑 그 다음에 IP 추가하는 거 여기에 대한 금액도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청약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요렇게 페이지가 나오구요. 어 청약이 완료됐다고 요렇게 안내메일이 옵니다. 청약이 완료됐다고 안내메일이 오구요. cs.ucloud.com 이거 예전에 쓰던 도면이구요. 어 지금은 ucloudbiz.com으로 요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신청하고 어 요거는 요거는 예전에 잡았던 거라 5분 2가 추가가 됐구요. 그 다음에 무약정 1년 약정 시간요금제 있는데 1년 약정이 제일 요금이 저렴하구요. 월 3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33,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약정일 경우에는 39,000원 월 한 43,000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나오구요. 부가세 포함시키면 43,000원 정도 되구요. 시간요금제는 며칠만 쓸 때 이때 유리합니다. 한 이틀 테스트하는데 네 시간요금제 부가세 별도로 해서 65원씩 나오거든요. 시간당 그러면 20시간이면 10시간이면 650원이고 20시간이면 1300원이죠. 이틀 쓰면 대략 한 1500원 한 3000원 정도 이틀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단기간으로 이렇게 할 때는 시간요금제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EC2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존의 EC2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여기 테크트렌드에다 맞나요? 아마존의 EC2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기 세 번째 페이지가 있을까요? 세 번째 페이지 어 어 어 어 어 뉴욕타임즈에 타임머신 프로젝트 해가지고 192번 게시글인데요. 테크트렌드에 1851년부터 1922년까지 대략 한 70년 워치의 70년 70년 그왕의 어 풀페이지 이미지를 웹용하고 썸네일하고 이렇게 전환하는데 EC2하고 심플스토리지 서비스에서 S3죠. 일래스틱 컴퓨터 클라우드에서 EC2고요. 어 하도 요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수백 대 모신에서 동시에 실행을 하고요. 걸린 시간은 서른여섯 시간 그리고 나서 가상화 서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딱 접은거죠. 어 굉장히 깔끔하게 끝났는데 2008년에 어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됐죠. 아 요런 대응용 처리를 뭐 JCO 회장님 JBOF 회장님인 대표님인 김병석 님이 발표하신 자료로 있는데 요거 네 강의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하구요. 네 그래서 시간요금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에 시간요금제 정하면 요렇게 나오구요. 코어 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되구요. 그 다음에 서버를 입력하고 그리고 여기서 신청을 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클라우드 서버를 신청하겠습니까 요렇게 나오게 되고 신청이 되면 클라우드 서버 쪽에 요렇게 해서 시작 중에서 뜨게 됩니다. 음 여기는 32비트 나와있는데요. 리눅스 서버를 이용할거고 리눅스 서버는 뭐 64비트로 서비스를 해도 충분히 잘 돌아가니까요. 그쪽으로 실습을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기까지 음 됐구요. 음 지금 실습을 위해서 음 그 세팅을 할텐데요. 여기에 파일스에 HTML5 이렇게 들어가면 그 마지막 인스턴스 있죠. 요거를 다운받아주시면 음 요거를 가지고 음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 다운로드가 저는 받아놓은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할거구요. 완료가 되면 압축을 풀고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다. 끝이 이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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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요.